에이블톤 라이브 화면의 상단에는 컨트롤바가 있습니다. 이 컨트롤바에는 유용한 기능들이 아주 많습니다. 처음에 설명을 할 것은 루프 스위치 모드입니다. 바로 루프 모드인데요.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. 여기 2, 5, 1의 진행을 미리 입력해둔 미디 클립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클립을 들으면서 멜로디를 써보고 싶다면 반복해서 재생을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럼 이 클립을 선택하신 후에 루프 모드를 눌러줍니다. 루프 모드를 해제하고 싶을 땐 다시 한번 루프 모드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해제시켜줍니다. 그 다음은 미디 어레인지 오버덥이라는 기능인데요. 이 하늘색 피아노 연주 클립을 유지한 채 새로운 피아노 라인을 녹임을 하고 싶다면 이 버튼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.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마스터 키보드를 이용해 새로운 라인을 덮어 쓰여 보겠습니다. 녹음을 하다 보면 특정 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특히 보컬 녹음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. 바로 펀치 녹음인데요. 예를 들어 이 하늘색 클립의 두 번째 마디부터 수정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럼 루프의 시작점을 두 번째 마디로 지정해 줍니다. 그리고 펀치 인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 두 번째 마디부터 녹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펀치 아웃 기능이 있는데요. 딱 두 번째 마디 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을 때 루프의 끝점을 다섯 번째 마디에 갖다 놔주세요. 그 다음에 펀치 아웃을 누르고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 루프로 지정된 영역만 녹음이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드로우 모드 스위치입니다. 연필 모드인데요. 드로우 모드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클립 뷰 안에서 노트를 찍어줄 수 있습니다. 드로우 모드 스위치가 눌러져 있지 않다면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야만 노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. 드로우 모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리드를 한 번만 입력을 해도 노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또 클립 뷰 안에서 여러 가지 엠벨로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여기 클립 뷰 안의 엠벨로프 안에서 원하는 엠벨로프를 설정을 하시고요. 이렇게 엠벨로프를 자유자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단축키를 지정하는 키 맵 모드입니다. 에이블 투는 이런 맵 모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. 녹음 버튼의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키를 누르고 트랜스포트의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런 후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눌러줍니다. 저는 레코딩의 R로 설정할게요. 그럼 왼쪽 브라우저 화면에 키 맵핑스가 보이고 단축키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키 버튼을 다시 누르고 단축키 지정을 끝냅니다. 그런 다음 R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음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trips 육혜 피이스태